용모도 준수하고 외모도 관심 많고 거기다가 재물, 복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른다 그러면 이름을 사방에 날릴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천복성하고 천혁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천복성은 말띠, 천혁성은 양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천복성은 복록을 타고났다 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용모도 준수하고 외모도 관심 많고 거기다가 재물, 복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른다 그러면 이름을 사방에 날릴 수 있어요 공무원이나 군, 경, 검, 법조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 운을 좀 잘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잡으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잘 잡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면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성질의 기운이 많이 있어요 화의 기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내가 좀 조절하고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야 할 때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좀 누르는 거 아무래도 좀 참는 거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천혁성, 양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역맛살, 이동, 영업하시는 거, 활동가 해서 성교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알린다 이런 것도 보여지면 되고 대신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많이 움직이는 걸로 먹고 사는 그런 성향의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록을 얻지 못하면 고향을 일찍 떠나서 타향에서 자리를 잡고 자수성가 할 그런 운을 가지고 타연하신 분들이거든요 대신에 고향이 아닌 타향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자수성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고 난감한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좀 고난이 많이 따르겠죠 일찍이 노력을 해서 나중에 중년에, 말년에 성공을 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분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식사를 해도 빨리하고 일을 해도 빨리하고 빨리 마치고 속전속결 이런 걸 좋아하시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하시다가 내가 내 몸에 무리가 오는 것 자체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 몸이 망가지는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사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보건업, 의료업, 활인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종사를 하시면 내 운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직업을 받았다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을 도와주는 거를 선천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이치 따지고 살이 따지고 이익 따지고 이득 따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내가 편애하고 좋아하고 상황상 여건이 맞는다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진다 하면 내 속도 다 빼줄 수 있게끔 굉장히 봉사하는 거 남한테 도와주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경험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은 운을 많이 발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면 외롭고 힘든 거 보다는 많은 게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복성하고 천혁성 양떼하고 말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